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18개 시, 군에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220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기준치 이내에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삼척시 두 곳과 횡성군 한 곳에서는 석유계 총탄화수소와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됐습니다. 보건환경연구원은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시, 군에 통보해 우려 기준 초과 지역의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 지역의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토양정화 등 행정 절차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.